꽃시장에 갔는데 이번에 그 소재 중에서 동백잎이 너무 이쁘게 나왔더라구요 동백은 선 자체도 강하고 색상도 굉장히 진한 편입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고 바깥쪽으로 펼치듯이 꽂는 것이 안전하고 균형이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화려해 보이지만 꽃의 색상은 세가지의 파스텔 톤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붉은색이 들어가 있는 주황색 미니 장미 그리고 버터, 아이보리색 스토크 한 톤으로 잡구요 체리색 장미와 또 체리색 스프레이와 분홍색 스토크를 한 톤으로 잡아 보았습니다 너무 평평해 보이는 그런 스타일인데 여기에 그 곱슬버드를 가운데 선을 이렇게 넣어 주니까 조금 부드러운 면이 드러나죠 전체적으로 아주 편안한 분위기의 작품입니다 3단계 4단계